오후 시간이, 점심시간이 지나고 아휴 너무 잠이 오네요 이 시간은 잠을 쫓을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아 오늘은 커피 한 잔이 생각이 납니다 오전에 용사를 좀 하고 근래 일하면서 핸드폰을 도로에다 올려놓고 일하다가 우리 순놈 강아지 이름이 곰인데 곰처럼 무뎌어요 어리석하고 힘은 좋아하고 그놈이 신기한지 막 그냥 아작을 냈더라구요 그래서 아예 다 고장난건 아니고 액정이 다 깨졌어 오늘 서비스센터 가서 액정 수리를 하고 비가 많이 오더라구요 비 속에서 나도 좀 낮잠을 좀 잘까 생각하다가 어제 그제 제 아시는 지인분이 원두커피 에디오피아 알커피를 놓고 간 게 있어가지고 저는 커피를 좀 갈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향긋한 온도커피 한 잔 내려먹을까 하네요 어디나 뭐 서비스센터든 어디든 농협이든 가보면은 요즘은 다 이렇게 설탕, 프림, 커피 들어있는 달콤한 삼색이라서 삼색 옛날에는 뭐 연기 기부인 커피라는 말도 하고 별말을 아주 그냥 애칭이 많더라구요 저는 삼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세 가지가 잘 들어있다 삼색 참 좋아했습니다 맛이 좋고 끊지를 못하겠더라구요 끊지를 못했는데 그놈의 이제 콜레스텔이 뭔지 그 콜레스텔 때문에 그 맛있는 삼색조차도 이제 사실은 왜 산에 올라 등산타고 정상에 올라가서 본병에다가 따뜻한 물 담아가서 거기서 이제 그 삼색커피 한 봉 넣어서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마시면 차 맛이 좋죠 네 그 차라는 것은 사람한테 여유를 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 같아요 여유 그런 시간, 여유의 시간 근데 그것보단 더 슬로워하고 천천히 하는 것이 이제 알커피를 직접 갈아서 내려서 먹는 건데 이것도 베리 종류에요 우리 블루베리라 그러듯이 커피도 베리나무 종류에요 한 종류인데 보면은 커피나무를 가서 보면은 지금 아로니아처럼 그래요 빨갛고 그렇게 키도 많이 안 커요 근데 안 크는데 빨갛게 베리가 열리죠 그래서 겉잎파리 빨간잎을 제거시키고 나면은 지금 말하는 커피 하얀게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로스팅한다고 해서 덮죠 로스팅을 해서 우리한테 주는 것이 원더 커피인데 요즘은 왜 그런 데 가면은 압착시켜서 그 나오잖아요 원회부로 순간적인 고열로 압착하는 것은 커피는 사실 지방이 많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도 콜레소들이 있어요 커피에도 근데 이제 우리가 직접 이제 커피를 집에서 갈아가지고 내려먹으면 압착을 안 시키면요 고열로 카페인이 약하구요 성신 단박하고 순수하죠 단박하고 순수해서 커피를 먹을 거면 기왕에 시간이 없는 사람이야 물론 바쁘죠 세상에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쁜 사람이야 뭐 어쩔 수 없지만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커피 내려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커피가 고열로 막 펄펄 끓였을 때 고열로 내리면 따뜻한 커피라서 고열이 내려야 된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더라구요 저는 한 7,80도 좀 시켜가지고 그래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려 먹거든요 왜냐면 처음에 얘들이 조금 이렇게 머금을 수 있도록 500원 동전 크기 정도로 적셔줘요 그러면 습기를 머금는 소리가 타닥타닥 들려요 귀로 대보면 이렇게 그러면 타닥타닥 할 때 이제 조금씩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내려가지고 차는 향이죠 향 그래서 녹차를 우려 마시든 그냥 커피를 우려 먹든 이런 것들이 다 겉으로는 향이고 보여지는 커피다 우리가 입에 넣었을 때만 넣는게 아니고 그 가정 그리고 그 향 그리고 그 느낌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사람을 성숙시키고요 그 굉장히 깊은 내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정신없이 커피 그냥 가볍게 인스턴트로 내려먹던 그런 커피보다 이렇게 여유있게 저는 뭐 제대로 갖춰있는 건 없습니다 그냥 조금 있으면은 뭐 있는 것도 쓰고 또 쓰고 하지 뭐 내가 커피 많이 하라고 커피 좋아하는 데서 뭐 커피 모든 거 갖추고 그러진 않아요 있는 있는 환경 속에서 먹는거죠 커피랑 어울리는 것들이 사실은 초콜렛 같은 거 스낵 종류가 사실은 잘 어울리죠 원두하고도 원두는 뭐 설탕을 넣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니까 참 어울리긴 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종류는 이제 일치 안 먹으니까 항상 간식은 견과류죠 견과류 길이 현미 볶은 거 그냥 배고프면 좀 견과류만 먹으면요 텁텁해요 느끼하고 근데 거기에 길이나 현미를 딸기 이때 이제 물을 다 안 빼요 다 안 빼고 이렇게 원두를 내렸습니다 음 이렇게 원두를 내렸습니다 향이 진짜 향이 너무 좋으네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초걸마를 뗀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장거리 마라톤을 하는 거거든요 장거리 마라톤 애기가 첫발을 뛰었을 때가 내 인생의 시작인 것이고요 내 숨이 멈추는 날이 그날이 내 마라톤의 끝인 거죠 인생의 마라톤의 끝이 내 숨이 거두는 그날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장거리를 마라톤을 뛴다고 생각합시다 계속 어떻게 힘들게 쉬지도 않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생이 지치지 않습니까 우리 유명한 연예인들 참 많은 사랑을 받았던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분들도 그렇게 바쁘게 뛰다가 그 여유를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 있습니까 그저 우리 숨 한번 돌리고 가세 친구 여보게나 친구 우리 숨 한번 돌리고 가세나 뭐가 그렇게 빠르겠습니까 얼마나 바쁘게 뛰어오셨습니까 저도 제 인생을 한번 거슬러서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야 그때는 왜 그렇게 그것이 무슨 당장 그 일을 안 하면 죽을 것과 같은 왜 그렇게 했었을까 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했을까 그렇게 안 해도 됐는데 그건 제가 그 순간에 제가 최선이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어느 날 어느 날 팔부농선 앞에서 문득 앉아서 보니까요 그러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너무나 그 힘든 길을 그렇게 그렇게 호족 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럴 때 잠시 쉬어서 여러분 저희 집 앞은 이렇게 자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연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연 속에 그냥 저는 그렇게 있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힘들지 않게 해도 되니까요 굳이 그렇게 힘들지 않게 해도 되니까요 어떠세요 힘든 길 잠시 쉬어가는 것도 괜찮겠죠 커피가 커피 한 잔으로는 안되겠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면 두 잔은 마시게 되네요 자연이 해가 빨리 뜰 때는요 같이 일찍 일어나서 빨리 움직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날씨가 비가 오고 후충충하고 그럴 때는 사람도 좀 싫어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들 왜 빗소리를 들으면 아 부침개가 먹고 싶다 어머니가 옛날에 김치전 구워준 그 부침개 그것이 먹고 싶다 하죠 참 저는 이렇게 비가 오고 고주녹한 날이 되면 그냥 아주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법과 함께 별말을 하지 않아도 좋으니 바라보면서 차를 의미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쉬어가고 쉬어가자 그러잖아요 손으로는 일을 하시면서도 마음은 쉬어야 됩니다 내가 뭐를 위해서 진정 내가 뭐를 위해서 이렇게 바쁘게 하는지 진정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여기 행복한지 저는 그전에는 3G라 그러죠 핸드폰 전화만 할 수 있는 거 전화하고 전화 받는 거 스마트폰 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산에서 공부만 하면 되지 뭐 그게 왜 필요한 거야 그랬는데 그렇죠 전기도 없이 살았게 여기서 들어와서 전기 없이 10년을 살았고요 작년에 전기 전봇대를 세웠고 전기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그리고 스마트폰도 하나 구했죠 그리고 세상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바라보던 나의 세상 내가 공부했던 내 세상하고 일반인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이 스마트폰 유튜버 속에 다 있더라고요 거기서 저도 많은 걸 배웠습니다 배우고 아 이렇게 참 지구촌 구석구석에 내가 이 깊은 산골 하동 어느 골짜기에 있어도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이야기를 전 세계로 많이 표출할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스마트폰 하나로 제가 처음에는 그냥 재미삼아 하나 올리게 됐어요 저를 알아봐 주는 사람도 물론 없고 조회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저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래도 그래도 간혹 저의 이야기를 또 들어줄 수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있어서 사이클이 맞아 떨어진다면 그이한테 내가 어떤 전해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당신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치열하게 가고 있는지 느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힘들고 치열한 삶을 살아봤기 때문이죠 20대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물론 승려가 돼서 대학을 졸업하긴 했지만 전 승려로서도 치열하게 공부를 했어요 대학교 때 산복수를 했고요 그리고 하동의 땅에 선방에 들어가서 용맹정진도 치독하게 해봤고요 생사를 씹으면서 지리산 어느 깊은 골짜기에서 혼자 생활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참 어떤 인연인지 모르겠지만 땅을 제가 구하게 되는 바람에 그것에 대한 책임감으로 인해서 풀 한 폭이 지나가는 길 나무 하나 전부 다 이 손으로 기계 하나 쓰지 못하고 손으로 아로니아를 심는다 만폭이를 심었다 그러면 보름 동안 심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보름 동안 심었어요 그렇게 정말 치열하게 해봤습니다 치열하기도 해봐야죠 치열한 끝에는 대자유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치열하게도 한번 사랑해보시고 치열하게도 한번 일해보시고 지독한 열병에도 한번 알아보시고 어떻게 내가 이걸 할 수 있어 정말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그것도 해보시고 지독하게 배가 고파서 배를 고여잡고 정말 그 배고픈 그 고통도 한번 느껴보시고 그것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온 사람들이 한 번은 겪어봐야 될 그런 아름다운 경험이 아니겠어요 경험의 보따리를 제가 푼다면 이 자리에서 풀어놓는다면 1년은 걸릴 것 같은데 지독한 고통과 지독한 수행의 그 밑바닥 그리고 노동 노동의 밑바닥 정말 사람으로서 견딜 수 어떤 때는 저를 너무 자책해서 너무 쉬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그러는데 이번에는 쉬고 있더라고요 간혹 한 번씩은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시간도 아주 저한테 아주 소중한 시간이고 혹시나 저의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저의 진심 참 진심을 알아보신다면 그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두 달 전인가요 한 겨울에 불 떼고 살아요 얇은 문 하나 있고 바람 다 들어오니까 굉장히 춥죠 불을 떼고 방에 들어가도 대전에 사시는 어느 유치원 원장선생님이 너무 힘이 들다고 저희 집을 찾아오셨더라고요 하루만 여기서 주무셔 보십시오 그리고 저랑 차 한잔 마시고 이야기합시다 했더니 스님 제가 스님 사는 걸 보고 차마 힘들다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50년대보다 더한 지독하게 어려운 환경에서 사시나요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훌륭한 아파트 훌륭한 주택에 사시고 연봉도 꽤 되시고 그렇다면 정말 당신이 행복하십니까 좋은 집과 편리한 것은 현대가 다 갖고 있지만 왜 옛날보다 더 많은 자살자가 생기고요 왜 아픈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고 더 힘들까요 저는 그거에 대한 해답을 저는 저 나름대로 찾고자 합니다 라고 했어요 힘드시죠 정말 힘드신 분들은 꼭 저희 집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그러면 그 힘들다는 생각을 송두리치에 제가 잊어버리게 해드릴게요 비가 옵니다 하늘에서도 내 마음속에서도 그리고 당신들 마음속에서도 이 비가 아주 차디타고 슬픈 비가 아니고요 마음을 적셔줄 수 있는 단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들 따뜻한 차 한잔 마시면서 행복한 오후 되십시오 반가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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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